엄마, 하여,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굳은 양,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모유, 수유, 코칭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의 답변 동영상이에요. 축하드리고요. 제가 답변드릴 선정되신 분은 리릴라님이에요. 아기의 수유텀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생일수는 44일차고요. 출생체중이 3.4, 현재 체중이 5.1이에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영상으로 늘 많은 도움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혼합수유하다가 완모로 넘어왔어요. 근데 수유텀이 너무 들쭉날쭉한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기본 2시간 텀으로 생각하고 수유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1시간 반 만에 먹고 싶어하고 어떤 때는 3시간이 지나서야 깨서 젖을 달라고 해요. 오늘은 심지어 밤에 5시간 만에 울어서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신생아 때는 아기가 배고파하면 주라고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만 돼도 주고 그랬는데 공식적인 신생아 기간은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수유텀을 엄마가 주도적으로 잡아줘야 하나요? 아니면 아기가 스스로 조절해 가는 건가요? 신생아 시기를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으로 아기가 빠른 힘이 늘어나면 수유 시간도 짧아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늘 마음을 다해 엄마들을 도와주시려고 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리릴라님 아기 체중은 너무 좋아서 엄마가 잘 키우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유텀을 부모가 주도적으로 잡아주는 것은 대개 분유 수유의 방법이에요. 분유 수유는 아기가 체중 대비 적정량을 시간에 맞춰서 먹여야 배아리가 없고 그래서 분유 수유에 있어서 수유텀은 굉장히 정석대로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모유 수유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를 먹였을 때 아기가 도통 얼마 먹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방금 전에 너무 졸려서 30분을 졸면서 빨았다면 다음 수유텀에 아기가 바짝 깬 상태로 10분 먹은 것보다 덜 먹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엄마도 수유 양이 모유가 생성되는 양이 시간마다 달라요. 어떤 엄마들은 새벽 전량이 많고 또 어떤 엄마들은 오전 전량이 많고 그러니까 모유가 하루 총 생성되는 양이 중요한 거지 어떤 시간대 많고 적어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조절해 줄 필요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엄마들이 수면을 푹 취하고 난 새벽과 오전에 모유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는 짧게 빨았는데 오래 배불러 할 수 있고 오후가 되면 길게 빨았는데 더 먹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애기의 반응에 먼저 엄마가 적극적으로 응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생후 60일까지 60일까지라 그러면 보통 만 2개월을 뜻하는데 만 2개월까지는 아기가 배고파하면 먹여주시는 게 더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수유텀이 너무너무 두쭉낙쭉하게 아기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성장 급등기 때는 수유텀이 좀 짧아질 수가 있고 성장 정체기 때는 수유텀이 좀 길 수 있지만 그래도 엄마들이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 일정한 수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왔다 갔다 수유텀이면 엄마가 쉴 시간도 없고 아기에게 계속 매달려 있어야 돼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수유텀이 그래도 2, 3시간 이렇게 이런 범위가 있든지 3, 4시간 이런 범위가 있든지 이래야 엄마도 쉴 시간이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아기도 적정한 수면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기에게 먹물 잠을 잘 이행하는 거예요. 먹고 놀고 잠자고 이 패턴을 생후 60일까지는 계속 이렇게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는데 아기가 어떤 수유텀이면 아예 잠을 안 잤다. 그럼 먹으면서 졸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잠자고 일어났는데 아기가 이미 1시간을 놀고 수유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 수유도 졸면서 덜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먹물 잠을 반복하면서 아기가 잠자고 눈을 탕 떴을 때는 바로 젖을 물려주시고 젖을 물렸을 때는 엄마가 확실한 먹이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 우리 아기는 너무 졸아서 잘 못 먹어요. 맨날 먹다가 졸아요. 이런 엄마들이 되게 많으시죠. 제가 엄마들한테 이런 조언을 드려요. 배고파하는 주체는 아기기 때문에 아기의 배고픔을 생후 2개월까지는 절대 무시하지 말고 아기가 배고파거든 딱 물려주세요. 하지만 배고파서 시작은 우리 아기가 엄마나 배고파요. 먹여주세요. 하고 시작은 우리 아기가 했지만 확실하게 먹이는 책임은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먹여야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저 고향시 가서 코칭을 하고 왔는데 아기가 5분밖에 안 빠는 아기여서 엄마 걱정이었어요. 근데 저와 30분을 빨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기가 잠들어요. 그러면 잠든 즉시 한 1, 2분 잠자고 나서 1, 2분 이렇게 기다리면 아기는 그냥 깊은 잠에 빠져들어 버리거든요. 애가 졸아요. 좀 흔들어서 먹여도 애가 안 먹어. 그럼 딱 바로 일으켜 세워서 일어나 한 다음에 아기를 탁 깨워서 다시 물리고 중간 트림 시키고 또 다시 물리고 해서 생후 한 60일까지는 적어도 20분에서 40분가량 중간에 쉬었다 트림 시키고 다 포함해서 20분에서 40분가량을 쭉 양측 수유를 하시면 양쪽 양측 같은 말입니다. 수유를 하시면 아기가 한 번 먹을 때마다 포만감이 있게 제대로 먹기 때문에 그 뒤에 수유텀은 저절로 일정 간격에 맞게 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유텀이 일정하지 않은 아기를 탓하지 말고 아 내가 아기에게 확실히 먹이지 않았구나 그럼 이제부터 수유텀마다 한 번 확실히 먹여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도 선생님 애기가 너무 졸아요 하시는 분들은 아기 수면을 깊은 수면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준 후 그런 좋은 수면 이후에 딱 깼을 때 먹여주세요. 그런 먹기를 계속 반복하시면 아기가 먹다가 조는 일은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또 질문하신 게 아기의 빠는 힘이 늘어날수록 수유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자연스럽게 되는 건지 물어보셨는데 이거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3kg에 40분 빨던 아기가 4kg가 되면 한 30분 빨 수도 있고 5kg가 되면 한 20분만 빨 수도 있고 또 6kg가 되면 5분만에 다 먹을 수도 있고 7kg가 되면 2분만에 다 먹는 아기들도 나와요. 그런데 그냥 빠는 힘이 늘어나서 아기가 수유시간이 단축되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아기의 소변의 수를 봐야 돼요. 소변의 수가 8번에서 13번이라면 그건 아기가 다 먹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수유시간은 짧은데 아기 소변이 많지 않고 체중 증가가가 덜 된다 그럼 아기가 덜 먹은 거예요. 그래서 빠는 시간, 수유시간을 어떤 팩트체크 위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팩트체크는 무조건 소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요. 오전에는 5분만 먹어도 다 먹을 수 있지만 오후가 되면 엄마 전량이 좀 줄어든다기보다 엄마 전량 생성이 오전만큼은 못하니까 한 2, 30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유시간이 들쭉날쭉할 수 있고 아기가 커가면서 전체적으로 수유시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줄어들다가 성장급등기 때는 다시 수유시간이 늘어나다가 또 성장정신이 줄어들다가 또 성장급등기에는 또 수유시간이 늘어나고 이렇게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그냥 두고 엄마들은 아기 소변량을 체크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체크하면서 아기 소변이 제대로 나오고 체중 증가가가 잘 되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답변이 도움이 되셔야 될 텐데 네, 그리고 44일차는요 성장급등기 한복판이에요. 네, 44일차는 아기한테 적극적으로 먹여주세요. 수유텀이 짧든 길든 먹여주세요. 그러나 확실하게 먹이기를 꾸준히 하고 계시면 생후 50일 이후에는 아기가 좀 편안하게 일정 수유텀을 보여줄 거예요. 모유수유의 수유텀은 아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힘내세요.